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두입니다 최근 샤오미 그레스랑 어웨어 2세대에 대한 언박싱을 해보고 리뷰까지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실내공기 측정기를 왜 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내 공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거죠 제 주변 지인들에게 실내 공기 측정기를 구입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이야기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우리집에 공기청정기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만 측정해주고 작동할 뿐 이산화탄소나 VOC 등 다른 유해물질들을 측정해주지는 않아 이 실내 공기 측정기는 이산화탄소, VOC, 미세먼지 다 측정을 해주고 환기시켜야 하는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럼 이게 유해물질도 정화를 해주는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공기정화를 하지는 못하지만 공기청정기나 전열교환기를 가동시킬 수도 있고 환기시켜야 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보통 혹해서 구입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긴 하는데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건 바로? 그래서 얼만데?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기도 해? 라고 하면 음 안사? 이 패턴이 95% 이상 됩니다 사실 실내 공기 측정기기가 10만원에서 20만원이라고 하면 실내 공기 관리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내 공기가 가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실내 공기 측정기를 왜 사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인도어 에어 퀄리티는 건물과 구조물 내부 그리고 주변 공기질을 가리키는 말로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 버주자의 건강과 쾌적성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 EPA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실내에서 90%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유럽 환기산업협회, EPA에 따르면 가정이나 학교, 사무실, 공장의 실내 공기는 실외보다 2배 심지어는 5배 더 오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열악한 실내 공기질이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내 공기질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일부 건강상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단기간에는 기침, 재채기, 현기증, 피로감,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알레르기, 천식, 폐암, 만성 폐색성 폐질환, 공기 매개 호흡기 감염, 심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치게 되죠 2014년에 WHO에서는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34%는 뇌졸중으로 26%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22%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그리고 12%는 어린이의 급성 저호흡기 감염으로 마지막 6%는 폐암에 의한 사망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열악한 실내 공기질은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의료 시스템에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EPA의 연구에 따르면 환기율이 높았을 때 학생들의 경우 15% 정도 더 좋은 성적을 내고 근로자들은 최소한 10% 더 생산적일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실내 공기를 왜 관리해야 하는지 실내 공기 모니터링을 왜 해야 하는지 조금 관심이 가시나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집은 환기를 자주 시켜 그래서 공기청정기만 있어도 돼 그냥 적당히 환기할 때 환기하면 되지 이렇게 비싼 걸 살 필요가 있나? 그렇죠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공기청정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는 사이드 즉 우리의 동선에 방해를 주지 않는 구석 쪽에 배치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체크하는 범위와 위치가 우리가 생활하는 위치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내 공기 측정기를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추가로 배치시켜서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름에는 창문을 많이 열기도 하고 창문 틈에 있는 환기 구멍을 통해서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창문과 문에 문풍질을 붙이고 추워서 환기를 잘 시키지 않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은 당연히 나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실내 공기 측정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는 스마트홈에서 실내 공기 측정기를 가지고 어떤 자동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온도가 높을 때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게 하는 방법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보면 사람이 선풍기 근처에 있을 때 또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창문이 닫혀 있을 때 이런 다양한 변수를 조건에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습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습도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온도에 따른 적정 습도에 대한 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온도에 따른 습도가 비정상적일 때 가습기나 제습기를 작동하는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보자면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있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창문이 닫혀 있을 때만 작동하게 할 수도 있겠죠 개인 생활 패턴에 맞게 조건들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거나 로봇청소기를 작동시킨 뒤에 미세먼지 값이 올라가면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킬 수도 있겠죠 공기청정기 자체에서 측정하고 작동하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기청정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케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산화탄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방법은 환기시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지면 전열 교환기와 같은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게 할 수도 있고 전열 교환기가 없는 가정은 창문을 열도록 음성알림이나 핸드폰 푸시, 문자전송 같은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VOC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VOC도 이산화탄소와 동일하게 수치가 높아지면 전열 교환기와 같은 환기 시스템을 가동하거나 주방에서 요리를 함으로 인해 VOC가 높아진 경우라면 렌즈 후드를 켜고 공기청정기는 끄는 자동화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동화 시나리오는 구글 홈과 같은 AI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 브리핑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필립스 휴 같은 조명의 색으로 실내 공기질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내 공기 측정기기를 구입해야만 하는 이유와 스마트홈에서 실내 공기 측정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거 보니까 실내 공기 측정기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